고대 민주주의의 요람 그리스 수도 아테네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그리스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다. 몇 해 전 외환위기를 겪은 흔적으로 거리의 낙서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고대 아테네에선 평등을 기초로 모든 시민이 모인 집회에서 나란 일을 결정했는데 외환위기 때도 시민들은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매일 정시가 되면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근위병 교대식이 열린다. 오늘은 주말이라 오전 11시 큰 규모의 교대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드디어 빨간 모자에 치마를 입은 군인들의 행렬이 시작됐다.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징병제인데 키가 180cm 이상이 돼야 저 빨간 모자와 치마를 입는 군인병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교대할 근위병이 도착하면 근무를 마친 근위병은 초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교대한 근위병이 자리를 잡으면 교대식은 끝난다.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된 교대식 살짝 아쉬움이 납니다. 교대한 근위병은 초소로 돌아간다. 다시 분위병은 초소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대병은 초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기대병이 좋았다.